네, 감사합니다. 진짜 남해의 슈퍼스타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천시장 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다 찍어주실 것 같아요. 고호해야 돼. 고호해야 돼. 죄송합니다. 고호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고호해야 됩니다. 고호해야 돼. 고호해야 됩니다. 어디가. 어머, 기분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약간 보호받는 기분 또, 느끼면. 잘한다. 좀 등산하셨어요, 저때? 앉아 두 명이니까 등산하셨어요? 등산했냐고? 이제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 윤택 씨. 보디가드가 바쁘신데요? 인기관리를 본인이 하면 어떻게 해. 아이고, 안녕하세요. 역시 자연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윤택 씨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사진 찍어주세요. 남의 자리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전진을 못 해. 몇 학년? 2학년이요. 야, 얼굴에 이거. 아이고, 기호 1번. 기호 1번. 나는 보이지도 않아. 딱 뜨니까 소문이. 자연인. 멋지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 3차 보시장에. 그냥 완전히 무슨 윤택 씨 사인회 온 것 같았어. 나는 내가 가면 나를 언제나 알아봤는데 깜짝 놀랐어. 윤택만, 윤택만 하고는 박원숙이는 알지도 못해. 진짜 원숙 선배님은 조금 더 많네. 생산해서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키가 크고 머리가 뽀글뽀글라니까 잘 보여요. 잘 보여도 싫으면. 그렇지, 가까이 안 오지. 너무 좋아해서 막 엉뎅이도 꼬집어 뜯고. 깜짝 놀랐어. 이 분이 형 찍으려고 나를 막 밀고 들어오시오마.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형? 동네 주민이네요, 형사 주민. 자, 이제 우리. 조금이라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번 뒤로 돌려봐. 자, 이제 우리. 누가 엉뎅이네, 엉뎅이네. 엉뎅이 만지면 안 돼. 잘 받아주시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 받아주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어. 엉뎅이네.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봐. 이쪽으로 와야겠다, 우리 어머니 옆에. 어머니, 우리 저기. 제가 불에다가 이렇게 탁 구워먹고 싶은데. 숯불에다가. 뭐가 맛있을까요? 도미, 볼락. 볼락도 맛있고. 구워먹는데 볼락이야. 도미 괜찮을 것 같은데? 도미 있다. 이거 할 말은 한 마리 없나요, 어머니? 저 한 마리 만 원 파는데 8천 주라고. 오마이야이야이야이야. 자연사인다. 자연사인. 자연이게 자연사인. 오, 자연이야. 이거 어때요, 도미? 구워 먹을 거. 도미 좋아할게. 도미, 찜. 아, 찜 좋아하지? 찜 먹을 수 있지. 찜 맛있지. 어머니 이거 하나. 그리고 구이도 하나 하자. 자, 볼락구이가 맛있죠, 볼락구이. 감사합니다. 니 이름 볼락이. 완전히 막 그냥 뛰어와서는. 감자 좀 필요한데, 감자. 무 있어요? 감자 무 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양파 이런 거 없잖아요. 대파. 그러면. 아이고, 예쁘십니다. 대파가 있어요? 대파 있죠, 어머니. 네, 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적극적이시네요. 아니, 모르고. 아유, 이러면. 안녕하세요. 엄마, 얘 안 날 것도 없지? 또 이런만 사는 거. 아유, 더 침몰이 더 예쁘네. 양파, 어머니. 양파, 양파. 어머니, 양파, 양파. 아니, 지금 파는 데는 생각이 없으셔,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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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주무세요, 양파. 어머니, 그러면. 양파, 감자, 마늘. 양파 이렇게 많이. 다 주신다고? 양파, 양파, 양파. 마늘도 주세요. 어머, 어머, 시장 좀 봐. 이런 인식. 아니, 윤택 씨랑 같이 장 보러 와야 되겠다. 그냥 막 주네. 태기 형에 대한 사랑이 진짜 넘치네. 우와, 이거 무겁다. 내가 드릴게, 내가 드릴게. 얼마, 얼마. 얼마예요, 지금? 모르겠는데. 아니, 장사하셔야죠. 어머니. 돈 많이, 돈 많이 쓰여줘. 우와, 만원? 만원? 만원은 너무했다. 그러니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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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 들게 해. 15,000원 들이면 될까? 어머니, 받으세요. 15,000원까지 안 되는데. 아니야, 많이 주셨어요. 나중에. 나중에 오면 또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아직도 시골인 인심이 살아있어요. 백혜지 선생님도 여수 쪽 어디든 전통시장 가시면 인기 때문에 지나다니지도 못하시죠. 아유. 대단해요, 이거. 아, 이 형 진짜. 장을 많이 보셨네. 지갑도 안 갖고 가셨다며. 그러니까. 내가 냈지. 1.7.7. 선생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가니까 물건이 너무 싱싱한 게 많아서. 저렴한 거 같은데. 임택 씨가 또 음식을 잘하더라고. 산에서 많이 배우셔서 배우고 싶었는데. 자기가 또 나 해주겠대. 아, 삼촌보 5일장은 그전에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시고요? 아, 자주 갔어요. 아, 자주 가시는 거예요. 초반에는 자주 갔어요. 저기는 4일, 9일 그래서 외우기를 사시 구제로 외우고. 일산장은 3일 날, 8일 날에서 산불선으로 외우고. 오, 좋다. 그냥 거기 다 있어. 오, 다음 행선지. 횟집 모여 있는 데 갔다던데. 그렇지. 단골집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네. 아, 여기 횟집이. 좋은 여행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식당. 오, 사람 많네요, 정말. 오, 안녕하세요. 여기 맛집인가 보다. 멸치시장 봐.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나오던데. 오, 유명하구나. 어디, 어디 계셔? 내, 내, 이. 박스. 내, 이. 아, 박스. 주문을 해놨나봐요. 해는 아니네요. 아니, 그래도 손질이 급하니. 아니, 궁금했어. 조금 이따 보면 알지. 해는 있겠지. 아, 그게 궁금하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야, 윤택 씨 정말 인기 많네요. 맑은 것 같아. 맑은 것 같아. 사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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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장사. 안전 맛집이고요. 정남자가 누구를 탄 이유가 있어. 내가 인기인이다. 알아봐. 알아봐. 약간 교만하더라고. 아, 사이. 아, 사이. 아, 사이. 사이. 살짝 질크하신구나. 다 있는 줄도 몰라. 나랑 사진 한지 찍자. 예, 안 된다. 자, 자, 자. 내가 인기인이다, 인기인. 찍어 죽고 있어요. 아 찍어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매니저가 바뀌셨어요 넷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내가 있는지도 모르더라니까 선생님은 자주 보니까 아니 진짜로 모르더라니까 인텍에 꽂혀가지고 오늘 여기서 식사해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아 포장? 아 진짜요? 됐어요? 새해랑 포장해서 사내갈 때 사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털을 잡아 달라 보이시나 봐 아니 여기서 인기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갑자기 막 엄청 든든해진 거 있죠? 여기 와서 생활을 줄여서 행복하게 살아 아니 그게 아니고 먹을 게 생겨가지고 폐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아이스박스에 지금 회하고 이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야 진짜 지금 엄청 든든해지고 어디 가시는 걸까요? 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